군대 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말들을 하셨고 이런 말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밤에 보초서는 일만 없으면 군대 생활은 할만하다 그런 것이죠 자다가 일어나서 한두 시간씩 밖에 나가서 보초를 서게 되면 준비하려고 갔다 와서 잠드는데 시간 따지면 어쩔 때는 두세 시간을 잠을 못 자고 난리죠 낮에 훈련이 고됐다든가 겨울 추울 때는 밖에 나가서 보초서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군인들은 밤에 보초서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농담반 진담반으로 야간에 보초서는 일만 없으면 군대 생활을 할만하다 말뚝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학교를 마치고 전임 전도사로 처음 부임을 하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죠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도 할만하다 그렇죠 전임 선사 때는 4시 정도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교회문을 열고 환기 한번 시키고 여름에는 냉방하고 겨울에는 난로 켜서 난방을 하죠 옛날에는 석유 거의 그런 난로이기 때문에 틀어놓고 또 문을 열어놔야지 환기가 되니까요 그리고 특별한 새벽 기도가 있으면 3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운행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졸고 틈만 나면 자고 그러죠 같이 모이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만 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초임 전임 전도 시절에 그분들에게는 새벽 기도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담이라는 것은 본인이 감당해야 될 어떤 일이나 의무나 책임 이런 것들을 부담이라고 하죠 이것이 너무 가중돼서 부정적으로 다가오면 짐입니다 짐 부담은 이걸 관리를 잘 못하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연수가 깊어져 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만 실은 초신자 때는 부담이 많습니다 가장 부담되는 것은 주일날 예배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시간에 잠을 잔다든가 쉼의 시간을 갖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이제는 준비부터 남은 오전 주일 오전은 온전히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쏟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쉬고 자고 했던 일들에 대한 그 시간 계획들을 전부 무산시켜야 되고 새롭게 시간 계획들을 가져야 되니까 거기에 적응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면 중도 탈락하는 것이고요 이 부담을 이겨내면 정착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이 주일 예배해 드리는 이 시간 주일 오전 그 시간을 잘 부담감을 해소하지 못하면 신앙 멈추게 되는 것이고 잘 해소해서 정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한 번쯤은 고민하며 갈등하며 부담을 갖는 것은 헌금입니다 교회 왔는데 일종 부분을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들 다 아는데 또 안 하기도 이상하고 그동안에 씀씀이가 있었고 재정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수정해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수입이 많은데 또 일종 부분을 드린다는 것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또 아까운 마음 들기도 하고요 또 수입이 적은 분들은 그 나름대로 쪼개서 살림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에서 또 뛰어서 헌금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빚이라도 잃는 경우에는 더더욱 힘듭니다 이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신앙을 중도 하차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것이 이 부담감을 이겨내면 또 신앙에 정착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과 물질은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본인의 믿음에 의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누구의 협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물질의 일종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이 부담감을 해소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 부담을 거룩한 부담으로 받고 넘어서지 않으면 신앙은 늘 무겁습니다 틈만 나면 또 돌아설 그런 기회들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과 물질이라는 성수질과 헌금에 대한 부담은 꼭 넘어야 될 그런 부담입니다 이겨내야 될 부담입니다 자유롭기 위해서 즐겁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평생의 부담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전도는 말씀을 통해 보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고린도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나와 화목하게 해달라 부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다 마지막이 땅에서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역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사미일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물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구원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꼭 누군가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인지는 아는데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래서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중요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은 꼭 정말 필요한 것인데 나에게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하란 말만 아니라면 교회 다닐만 하다 전도하란 말만 안 하면 교회 다닐만 하다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담이 있으면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기도는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니까 부담이 되는데 이 말만 안 하면 이 말만 안 하면 교회 다닐만 하다 그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런 또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전도의 부담을 안겨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상자에 대한 부담입니다 대상자의 부담 낯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낯가림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가서 마주서기도 어렵고 말 건너기도 어렵습니다 성품이 그런 것인데 또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는 또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또 자신보다 사회적인 주의가 높은 사람들에게도 또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잘 아는 사람인데 성격이 아주 깐깐한 사람에게도 또 부담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이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는 것입니다 내 말 잘 들어줄까 무시하고 거절하면 어쩌지 화를 내지는 않을까 상대방의 반응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회방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상하게 반응을 보이면 어떡하지?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전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회방꾼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전도했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화를 내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예전과 같지 않게 관계가 소원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잘 지냈었는데 문제없이 잘 지냈었는데 내가 혹시 복음을 전해서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들이 그런 부담감들이 우리를 또한 짓눌르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성격과 친분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면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생각 그치고 생각으로 그치고 맘먹고 끝나고 늘 아쉬움과 또 무거운 부담감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요 조금 심한 분들은 죄책감도 갖고 하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을 해소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거절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부담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앉고서 부담감을 느끼면서 시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부담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냥 놔두면 그냥 놔두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다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될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규정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하겠다 그냥 놔두면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꼭 천국으로 안내해야 하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그 사람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규정을 먼저 딱 부러지게 해놓으면 그래 내가 조금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도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다도 또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어도 내가 그래도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함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 부담감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그 부담감이라는 것도 아직도 시작도 되지 않은 것인데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부담감을 갖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만큼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한편으로 보면 되게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사랑 또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당위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료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 믿지 않은 가족을 보고 친구를 보고 이웃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내 사랑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안타깝고 내 눈에서 눈물이 고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랑으로 규정되어지는 그런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하게 되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들을 많이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상대방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줄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에 의한 상대방의 반응에 의한 부담감들이 있으시면 행복하게 해줘야겠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함께 구원받아야겠고 함께 천국 가야 될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잘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거룩한 부담감으로 바꾸셔서 한번 이번 기회에 꼭 터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담을 안겨주는 다른 하나의 요인은 자신에 대한 부담입니다 자신에 대한 이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이는데요 자신에 대한 부담은 대부분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담입니다 나는 숙기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힘들고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머리가 하얘집니다 뭐 그렇게 숙기가 없는 사람 누구한테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지만 성경도 잘 모르고 복음의 내용도 잘 몰라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주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조리 있게 잘 설득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왕도 더더더 이상하게 말이 잘 꼬이고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죠 이런 생각에 묶이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는 것이 무섭고 무언가를 얘기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놓아라 사도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대살로니카 베레아에서 막 쫓겨가지고 아랫지방으로 내려가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간 겁니다 처음 가보는 도시입니다 다 사람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고 거기는 철학의 도시고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바울도 나름대로는 자신도 지식도 있고요 신앙도 있고 경험도 있고 언변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처음 갔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담감이 엄청나게 찾아오니까 막 두려운 마음이 쇠고 막 부들부들 떨려서 어떤 사약을 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뭐 두려울 것이겠습니까 악한 자들 삼층천까지 경험했던 분인데 율법으로 완전히 무장한 분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분인데도 막상 보금의 현장에 낯선 곳에 딱 가니까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부담감을 떨쳐버릴까 고민했겠지요 1절 4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 지식, 내 언변, 내 능력으로 하지 않겠다 보금 전하는데 내 지식, 내 언변, 내 능력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완전히 선언을 하고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신의 언변과 자신의 경험, 능력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것들을 다 내려놓겠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이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절인데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생각한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감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복음의 현장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텐데 내가 그것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내 지식, 내 언변, 내 능력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쓰겠습니다 내가 복음의 현장에 섰을 때 나타나셔서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하고 그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이고 거기서 많은 열매들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숙기가 없다고요 아는 게 없다고요 말주변이 없다고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요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암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언변과 우리의 능력은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고 믿음을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내만 하는 것이고요 그 현장에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능력으로 마음 문을 여시고 그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주변이면 그대면 그 정도로 우리의 지식이 그 정도면 그 정도로 우리의 능력이 그 정도면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은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다만 안내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터치만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귀한 생각입니다 자신을 열등하게 생각하며 부담을 느끼지 마십시오 또 자신을 과신하면서 성령님을 왕따 시키지도 마십시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나서면 성령님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어진 여건에 맞게 능력에 맞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터치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부담, 자신에 대한 부담감들을 많이 감수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내 능력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터치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다음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 터치의 전도입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부담감들을 많이 내려놓으시고 그냥 내 주어진 여건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터치하겠다는 그 한 가지 소박한 마음 가지고 터치 전도에 임하실 때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터치하신 분들의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또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잡지에서 본 기사인데요 서울 강북구의 오동공원에 가면 이 꽃샘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공원의 한 모퉁이를 꽃으로 이렇게 꽃길을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떤 한 분이 한 일입니다 그분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쓰레기를 다 치우고 자기가 꽃밭을 다 일구고 자기 돈으로 사다 예쁜 꽃들을 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입이 좋은 직업을 갖고 계신 분도 아니고 위암 수술을 받아가지고 토병 중에 계신 분인데 이것을 잘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꽃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겠다는 그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그걸 다 만들고 매일 가서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지나간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꽃길을 걸으면 행복하니까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칭찬을 하려 치면 제가 좋아서 한 일인데요 뭐 그러면서 겸연적게 돌아서고 있다 제가 좋아서 한 일인데요 뭐 그랬다는 것이지 자기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습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꽃을 사다 심는 것이 대수롭지 않습니다 매일 나와서 수고하는 것이 큰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대전서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바울도 한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서 화를 입을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한 시절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단계가 지났을 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의 종으로 만드시고 복음 전파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뭐 사명에 있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에 있어서는 사도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죠 생명 걸고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투철한 사명감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고 대부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빌리포서 4장 4절을 갑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리포 감옥에서 건네난 말씀이고 빌리포 감옥에서 그 토굴 밑에서 찬양을 불렀던 우리가 사도바울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에 갇혔는데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는데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포 옥에 갇혀서도 빌리포 교인들에게 빌리포 교인들에게도 로마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중에 되면 사도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이 좋아서 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좋아서 한 일이었어요 내가 좋아서 한 일이니까 옥에 갇히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찬송을 부르고 옥에 갇혀서 빌리포 교인들에게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명감으로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좋아서 한 전도는 복음 전하는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내가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한 것이죠 터치하는 것이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일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터치라는 말로 조금 더 순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구원하고 행복하게 하는 목적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무관심은 절대로 안 됩니다 무관심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은혜받은 자, 구원받은 자들의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고 배은망덕한 일이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라도 하십시오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다라는 두려운 마음 가지고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내가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라도 터치하십시오 그리고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목표들은 삶의 목표들은 꼭 정해놓으십시오 신앙의 동목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 되면 행복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좋아해서 드리면 기도하는 것이 좋아서 하면 봉사하는 것이 좋아서 하면 전도하는 것이 좋아서 하면 섬기는 일을 좋아서 하면 본인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좋아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이걸 하라고 막 강요했을 때 걔가 행복한가 그 일을 할 때 사회적으로 주의가 있고 돈을 많이 번다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막 몰아붙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가 행복하게 좋아서 하는 일을 찾아서 미래를 결정하라고 했을 때 늘 그 일을 하니까 좋아서 하는 일을 하니까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동목들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되어야겠다라는 이런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자꾸 자신을 훈련하고 또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럼 신앙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되면 그만큼 행복한 것이고요 물론 전도하는 일도 이번 터치기간을 통해서 나에게다가 좋아서 하는 일로 이렇게 좀 바뀌어 간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아서 하는 일은 수고해도 좋습니다 희생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퍼주어도 기쁩니다 때로는 수치를 당해도 덤덤합니다 왜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명령하신 일을 내가 좋아서 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터치전도에 관심과 투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좋아서 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터치전도를 또 좀 힘들지만 한번 더 전하는 마음을 갖고 하면서 전도가 좋아서 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터치하는 여러분 모두가 좋아서 하는 일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agog 축하 위해